필름 피커로 필름 빼는 법 네 필름 피커로 필름 빼는 법인데요 피커 보시면 A가 이렇게 나오고 B도 이렇게 나와요 여기 세 번째 있는 거는 필름 안에 넣을 때 지탱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얘네 세 개를 다 이 안으로 넣을 거예요 넣어주고 A를 위로 쭉 올리고 돌려주세요 이렇게 잡고서 내 쪽으로 몸 쪽으로 딸칵 소리가 들렸죠? 이렇게 들릴 때까지 돌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B를 쭉 올려주시고 여기를 잡고 위로 빼는 필름이 나옵니다